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그 말씀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전한 자유 이러한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는 자유인데 그 앞에 안전한 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가지기를 원하고 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것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나 많은 요즘에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이렇게 이탈해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거나 또 경고를 갖고 또 이웃의 뜨거운 눈총을 받고 또 이런 소식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 잠시 날씨도 좋고 꽃도 많이 피다 보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박차고 나가는 자유를 이렇게 갈고 가며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쯤 되면은 예쁜 꽃도 보러 가느라고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곳에 일부러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밭을 파헤친다거나 이렇게 폐쇄를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그런 시간표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에게 자유는 참 먹고 또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진짜 자유가 어떤 걸까 생각을 해보면 자유보다는 안전함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자유를 조금 나중에 누리고자 참고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또 반대를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교도소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한 날 교도소에 있는 제수자들에게 오늘은 너희들에게 휴일이야 마음대로 해 일하지도 않아도 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수자는 과한 몇 명이나 될까요? 맞습니다 자유는 안전함이 보장될 때 그 자유는 무한하고 그 자유를 또 풍성하게 오히려 그 의미에 맞게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자유 또 안전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오늘 본문에 이미 결론으로 주신 것처럼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오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유의 반대말은요 매임 또 노예댐 포로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몸의 포로도 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자유의 불편함은 아마 마음의 이런 매임이고 또 마음의 포로고 또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어쩌면 큰 묶임 속에서 오는 불편함일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유함은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마음과 또 영혼의 상태 속에 있는 모든 노예댐 것들을 완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진리를 아는 그 힘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누리고 그 진리 안에 매일매일 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영적 시스템을 갖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진리를 참 모르는 상태에서의 무지 속에 있구나라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은요 지금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금은 사우정스러운 문제와 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종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디에도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도요 조금은 오류가 있지요 그들이 말하는 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노예되고 눈에 보이는 그런 빚진 자의 종만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 이 종된 것은 어떠한 의미냐 죄로부터 묶인 영적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떠한 지식도 또 유대인들이나 바리세인들처럼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상태의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 깊은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한 형제에게 복음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그 형제가 유일하게 찾는 교회를 오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뭐냐면 교회 가면 너무 메이는 게 많대요 교회 가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술 담배도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제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그 자유가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할 이 참 자유 안전한 자유를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한 이후에 진정한 영적 자유 영원한 해방을 설명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선포했지만 글쎄 그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됐을지 기도 중에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특히나 자유 이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무슨 꽉 묶여서 엄딱달싹 못하는 거로 오해들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속에서 되어진 지식 모든 배경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또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제외의 종일 뿐이라고 했어요 몸의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무지 속에 오는 영적 무감각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본의 것을 끌어다가 자신의 문제 속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 답을 얻을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자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 만나여서 누려야 하는 자유를 알지 못하니 그들의 삶이 방종과 자유를 구분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돈이야 나를 자유케 하는 것 성공이지 내가 최고면 되는 거야 내가 좋을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미디어와 문화들과 많은 세상의 기준들과 많은 세상의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그 문제에 다른 것으로 자꾸 답을 찾다 보니 결국 사망의 길로 절망의 길로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른 상태에서 살게 된 세상의 임금 왕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은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속이며 서로를 속고 속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방황 상태에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온전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로 이 진리를 저대로 전달하여 자유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진리를 모르고 살고 속고 있는 무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요 진리 안에서 누려야 하는 안전한 자유를 우리 이 시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분명히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는 어떤 개념적인 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갖고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왜 연구를 하지요? 내가 지금 찾은 그 진리 하나가 더 다른 또한 깊은 진리 속에 또 묻혀져 가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진리가 진리로 진리로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진리는 유한한 것이고 세상의 진리는 영원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뭡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시는 형식을 빌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특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도 정확하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가 진리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리를 다른 것에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무지에 빠지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고 분명히 우리가 결론을 내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 자체가 진리됨을 오늘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제가 32절부터 31절 32절 두 절만을 고백했지만 그 이전의 요한복음 8장 3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또한 구하시는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의 몸의 해방, 돌맞지 않음으로부터 돌맞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문제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여자에게는 그 죄 자체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정제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사하러 오신 내가 바로 너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됨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진리를 몰라서 가늠에 빠졌던 그 여인에게 너무도 외로웠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진리로 그와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본문 속의 여인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너무도 분명한 죄의 현장에 그가 호로시 혼자 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가늠을 저지른 여인에게는 돌을 던져도 남자는 이 어느 곳의 기록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자리였겠어요 물론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의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진리가 없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영원한 답이 되신 빛 되시고 진리 되시고 그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소금 되심을 선포하시며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 대제사장 되심을 오늘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늠했던 이 죄보다도 더 크신 진리로 덮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큰 허물과 우리에게 어떠한 큰 연약함이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내가 너무도 초라하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산더미처럼 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은혜의 말씀만 오늘 여러분이 듣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안전한 자유이며 영원한 진리이며 뺏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진리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질문에 어리석인 질문에 답하시잖아요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바로 이어서 이 죄의 종된 자를 해방할 수 있는 아들의 축복을 누려라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떠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깊은 중심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순간 그것은 능력이 될 것이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하신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고만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분이에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종의 사실도 모르는 채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들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한 성경의 근거를 또 말씀해 드릴게요 고린도 전사 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죄가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진리 가운데 거한 제자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곳은 진리가 가득한 곳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게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진리를 아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 근데 그 말은 조금 바꿔서 보셔야 더 정확한 뜻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진리를 알아야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그 진리 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며 여러분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제자는 스승에 따라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의 현장에 일터의 현장에서 혼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진리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분이므로 그 능력의 힘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 많은 정치인들이 또 자유민주를 위해서 또 자유를 주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참된 진리를 누리는 안전한 자유를 누리시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지켜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힘은 내가 스스로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이 순간 이 시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전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돼 라고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 5장 1절의 그럼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는 그를 경계하라고 말씀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세요 종의 멍해를 더 이상 매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안전한 이 자유 진리를 누리는 자유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그 힘이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오늘도 거하실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땡기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프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가장 먼저 오는 영적 감각이 뭐냐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숙한 창자에까지 채워지는 응답의 시간표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서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묻고 있는 모든 것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시대에 합당한 세트를 갖추는 첫 번째 도전으로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정말 그 검은 정확해서 여러분의 골수를 찔러 쫓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골수가 되는 내 삶의 모든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변해가는 것은 세상 것으로 진리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시는 연약의 여정일 뿐이지 그것이 종착력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아가실 중요한 말씀의 방향 오늘 안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리를 바로 아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237 나라를 살리는 237 살릴 중요한 일꾼이여 제자로 24 제자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도전은 진리 안에 거하는 영적 시스템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내용을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무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 없어서 또한 다 같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1인 1 교회와와 237 나라를 살릴 보금아 24 제자의 열매를 맺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한반도 평화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가 오히려 이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백성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취의 주욕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24 제자로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무지 속에 무감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복을 온전히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 중심의 삶을 살며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 237 나라를 살려낼 24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을 경애하며 전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시간표로 전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원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와 이 재앙의 시계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도닌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